방구성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은 인트로 자체를 바로 이걸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네 그 이거 바로 이제 슈어의 베타 57A 마이크입니다 자 저희가 뭐 지금 슈어의 제일 유명한 마이크는 역시 SM58이죠 그렇습니다 SM58에 57에 베타 58A에 다 했어요 이제 베타 57A를 할 차례인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일반 SM57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타 57A 그래서 이 베타 57A를 지금 이 57이랑 오늘 사운드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저희가 뭐 58이랑 이런 사운드들을 계속해서 기본 톤으로 워낙에 많이 들려드렸기 때문에 바로 이것만 다이렉트로 비교를 해도 어느 정도의 퀄리티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뭐 SM58 여러분들 방구석에서 이제 서랍을 열어보시면은 집에 하나씩 다 있는 거죠 어딘가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하지만 57A, 베타 57A는 좀 찾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요정도는 이제 서랍에서 발견을 한다면은 집에 마이크가 많으신 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8A 같은 경우가 진짜 기본 중인 기본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베타 58A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 그리고 57A는 이제 보컬 마이크라기보다는 요거는 이제 악기 마이크로 훨씬 더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악기나 앰프 마이킹이나 그리고 57A, 베타 57A는 말 그대로 그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것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늘 하듯이 우리에게 익숙한 고향가드 같은 사이트 슈어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위쪽에 보시면은 마이크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옆으로 그림 하나씩 가볼게요 옆으로 가면은 네 악기에 달려있죠 딱 이것만 봐도 그 다음에 앰프 마이킹에 가있고요 이것만 봐도 용도를 그냥 딱 알 수 있죠 이런 데다 쓰라는 거죠 보컬은 코빼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는 악기를 잡아라 그렇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다이나믹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로폰 이렇게 나와있죠 애초에 다이나믹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로폰 하이게인 뭐 피드백 뭐 없이 뭐 이런 거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딱 보면은 이거는 악기에 특화된 마이크다라는 거를 여기만 봐서도 딱 아실 수가 있죠 밑에 뭐 메인 피처에 이렇게 보시면은 간단한 설명들이 이렇게 나와있고요 레전더리 슈어 퀄리티 역시나 여기서도 레전더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주면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대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What is the better? 57A, best 3, 2 이렇게 나와있죠 어디 가장 잘 어울리느냐 밑에 보면은 어쿠스틱 기타 기타 앰프 어쿠스틱 기타, 색소폰, 스네어드럼, 브라스 이런 데에 악기에다 사용하면 좋고요 물론 보컬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악기 특화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뭐 캐릭터 밑에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지 나와있고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이제 테크니컬 스펙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 스펙 보시면은요 테크 스펙 열어볼게요 네 275g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50에서 16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이고요 트랜스듀서는 슈퍼 카디오이드 신방형 폴라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일반적인 스펙들을 가지고 있고 아래쪽에 컴페어러블 프로덕트 보시면은 SM57이 아마 떠있을 거거든요 그 밑에 조금 내려가서 볼게요 그죠 컴페어러블 프로덕트 거기 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 아래쪽에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플러스 버튼 플러스 버튼 보시면 컴페어 위시리스트 그 다음에 컴페어 딱 들어가서 보시면요 컴페어리슨 해서 여기에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하실 수가 아닌데 지금 오치를 했잖아요 이렇게 플러스 위시리스트를 하신 다음에 위시리스트를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아니 플러스 플러스 위시리스트 하고 그 밑에 내려가서 컴페어 하면 요렇게 딱 뜹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서 그 스펙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요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스펙들을 바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마이크를 추가를 하면은 바로 다이렉트 비교가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은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슈어가 참 잘했네요 이런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57과 57A를 베타 57A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사실 뭐 테크니컬 스펙에서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같은 의도로 만들어진 그런 마이크 구요 그리고 폴라 패턴 자체가 이제 SM57 같은 경우에 카디오이드 그리고 베타 57A는 슈퍼 카디오이드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사운드를 받아볼게요 받아보고 57A를 직접 비교를 해볼 거고요 57 기본 가격은 11만원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이 베타 57A는 15만원대 후반 그리고 베타 58A는 19만원 9만원 이런식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자 베타 57A의 은총씨 바로 기타부터 받아볼까요 네 기본적인 소리입니다 이것은 베타 57A로 받은 사운드입니다 네 자 바로 비교해 볼게요 이번엔 그냥 57입니다 네 볼게요 이것은 SM57로 받은 사운드입니다 네 네 모니터해 보겠습니다 약간 닫혀있네요 그냥 57이 그죠? 그렇습니다 57이 조금 베타 57A가 아무래도 조금은 더 이렇게 열린 느낌이 나는데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엄청난 차이는 아니에요 네 목소리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이것은 베타 57A로 받은 사운드입니다 오 그렇고요 그래요 이것은 SM57로 받은 사운드입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이 수음력 자체에서 조금 더 57A가 아무래도 디테일하게 좀 받은 좀 열려있네요 네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런 느낌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카디오이드 슈퍼 카디오이드에서 오는 지향성에서 오는 수음력의 차이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57A, 베타 57A가 확실히 좀 더 낫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거를 수음하실 때 워낙 많이들 사용을 하시지만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11만 원대 초반이고 이게 15만 원대 후반이니까 뭐 마이크당 한 4만 5천 원 정도?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가 업그레이드하는 데서 굉장히 큰 효과를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확실히 베타 시리즈들이 약간 한 끗씩 조금 더 좋으면서 그 애니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게 만드는 그게 있어요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58 듣고 나서 이제 베타 58 들었을 때 SM58 자체가 워낙에 가성비가 좋은 마이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13만 원 막 이런 가격 12만 원 13만 원의 가격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업그레이드 하는데 한 4만 얼마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58 같은 경우에는 베타 58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6만 원 7만 원 이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거를 그렇게까지 갈 거면은 업그레이드를 아예 조금 더 하고 말지라는 느낌이라 베타 58A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포지셔닝이 애매하다라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SM58이 워낙 좋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쓰다가 애초에 더 좋은 거 쓸 거면 아예 그 위로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굳이 베타 58로 가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저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거는 가격차가 그렇게 많이 뛰지가 않죠 그렇죠 애초에 뛰지 않는 데다가 포지셔닝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 같고요 맞아요 악기 전용 마이크라는 게 사실 되게 촘촘하게 그렇게 발매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5.7이 굉장히 좋은 대안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프리미엄 베타 5.7a 이거는 의미가 있을 거 같습니다 네 좋네요 자 이렇게 5.7a 살펴봤어요 뭐 이게 다기는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비교하시기 좋으시라고 그냥 똑같은 거 우리 우리 214로 네 해갖고 바로 모니터 시켜드릴게요 아 네 이것은 C214로 받은 사운드입니다 214 사운드 듣고 오겠습니다 네 5.7 한번 다시 들어볼게 베타 어 베타 아 확실히 듣기지 다이나믹이랑 되게 많이 나 네 목소리 들어볼께요 네 이것은 C214로 받은 사운드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베타 5.7a로 받은 사운드입니다 그치 확실히 다이나믹이랑 우리 그 컨텐서랑은 기본적으로 뭐 사운드 기조 자체가 다르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기준 삼으시라고 214 사운드도 기본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5.7a의 사운드를 이해하시는데 그냥 기준 삼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해도 해도 끝나지 않는 슈어 마이크의 세계 그렇습니다 네 우리 고향가도 같은 사이트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시간에도 또 슈어 마이크입니다 언젠가 슈어 마이크를 다 하는 날이 올 때까지 레코딩 타임즈에서의 슈어 사랑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언젠가 마이크 한꺼번에 하는 방송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지나가고 down nocindung preceded 주님 영кую 영이